그리고 이어지는 순서는요 지난해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수상한 국악인 가야금 병창 연주가 전혜옥 바로 접니다 제 무대도 이어지겠습니다 편곡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문화지 강정숙 명인께서 직접 편곡을 한 곡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항 정항 대항 해탈양 해탈지경향 방방운대 청병업기 문양시판 문양군법상 긴파 문양군법상 원주 agon 정화 문양군법상 원주 agon 고산 땅무왕이 타고 가는 고산 땅무왕이 타고 가는 고산 나냐 바람이 다신 겸 반자지 부산 행심 반야 바람이 다시 죽겨놓은 꿈 일체 고액 사기재하 색굴리공 공구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사기자시재공 동상풀생풀멸풀구부정 부증불감 시구동중무색 무수상행신 부안이비 색시락 부색성 양리 촉구 부안이비 부식게 무문명 양루 명진 해지 무수상행신 부산 양루 구사진 구구 진열보 구지형 무수상행신 부산 이산타흑파냐 바람 일타구 신부가예 호가예고 무유 공교 권리지 노몽상 호경을 반 잠세제 불어 반약하라 밀다 고득한 욕따라 삼약사람물이 고집하냐 바람일다 신주 시대명주 신무성주 신무등등주 이재일체부어 진실부섬 다냐 바람일다주 신주 시대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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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 시대명주